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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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사인 네이빈지않냐? 네온사인? 키보드가 너무 아기자기에 키보드가 가끔 극현내려구 야 프로게이버는 다이렇게 써 하다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점점점점점점 각도가 틀어져가고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거 키보드가 작아가지고 각도를 더 조절할 수 있네 이게 좋네 장비가우충이란 야 피시방 나면 그게 있잖아 나는 딱 장비를 꺼낼 때 볼링 치는 선수들이 볼링 그 장비 꺼내듯이 프로게이머들은 게임 잘하는 선수들은 장비 꺼낼 때 약간 장비무신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네온사인 쓰실 분들은 지구백이랑 같이 쓰실분들은 그거 그 로지텍 소프트웨어 속에 컨벤니징 말주는건 가능한 RGB 조명이 있거든요 아 이거 완전 똑같아 그래 똑같이 나와 LED가 중앙에 비치되어 있어 타사의 LED보다 빛 변환점이 없어 선명해 아 이거 내가 손캔 자체를 처음 방송하면서 처음 해보는 건데 바로 게임 들어가 볼게요 형은 손캔 안해도 아무도 의심 안한다고? 야 예전에는 나 얼마나 의심 많이 받았는데 아이씨 말같이도 한소리로 하고 있어 사상 최초로 제가 손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본캐보다 더 높네 점수가 좋겠고 털도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맥커리 한번 해볼게요 에임이 제일 중요한 맥커리 지구르 게임 키보드는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의 콜라보를 위해 탄생했대 설명서 해보니까 너무 이쁘다 내 온사이니 진짜 너무 맘이 든다 안녕하세용 네 안녕하세요 탱크 오빤데? 탱크 오빤데? 됐지 탱크 오빤데? 정의는 주저는 탱크 오빤데? 혜원님 탱크 오빤데? 오늘 진짜 탱크 안되는 날인데 그래요 탱크를 못한다 나 트레하고 싶은데 조합이 너무 애매해 3딜으로 가기엔 그냥 돌진으로 해가지고 탱크 니 제가 탱크 할테니까 다른거 가능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리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크릴 꼭 시작하시겠는가? 네 야 디버그 있어 둘 다 가능한데 맥크래 말고 겐지 하실래요? 이게 키보드 각도가 약간 불편하면은 뒤에 보시면은 낮게도 돼 낮게도 약간 낮게 쓸게요 제가 약간 올리고 쓰는데 너무 올리진 않고 한 단계정도 맥크래님 맥크래님 겐지 안돼요? 여정조가 딱 맞다 예 뭐라고요? 겐지 안돼요 겐지 예 저 지금 겐지는 안됩니다 겐지 내가 할게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바 3시 근데 내가 윈스턴같은거 하면 우리 안은 원희룡이 힘들어 아 뭐한조합이야 이거 아 뭔지 모르겠어 몰라 멜은 힘든데 지금 지금 새제품 와가지고 잘 맞거든요 캐리 해드릴게 겐지 피해 겐지 피해이야 겐지 피해이야 끝 아 저한테 맞추지 형 못추셨다 미안 근데 맥크래님 다요 겐지 피해 겐지 피해 겐지 피해 피해 겐지 피해 겐지 피해 겐지 피해 아 맥크래님 안피 맥크래님 안피 맥크래님 안피 루시우 피해 루시우 피해 아 좀 끈가봐봐 자 와 와 와 한텐데 너무 반죽는다 디바필 우리 다이베 우리 다이베이냐 약간 빼야돼 겐지 피해 아아 피해 아아 아 아 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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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보드 원래 이렇게 기울어서 웬만하면 전부 다 나 혼자 이렇게 쓰나 우리 이게 돌지도 않는 조합이고 돌진하는 조합도 아니고 아니 이거 피해 질풍참이나 디바형님 한 대만 때려주면 돼 황금도 이곳 힐 계속 만드는데 힐 계속 만드는데 이거 송와나예요 송와나 이거 2층 못가 형들 그냥 정면으로 가는게 낫지않나 정면으로 가는게 낫지않나 정면으로 가자 정면으로 가는게 낫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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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드디어가 필요합니다 위소필이야 위소칸 얼마나 줘야돼 체제 하나점 가달라니까 그냥 나도 버거다 클리스로 나만 봐 아니 이걸 못 들어 아 진짜 웃기겠다 나도 너무 알게 아니 이걸 못들어 적 틀리서가 남았다 적 틀리서가 남았다 아니 이게 꺼면 지금 말해요 빨리 조합 바꿀건잖아 아이씨가 아아 진짜 이씨가 휴대기로 죽었다 뭐라지 안녕 해결사가 왔어 지표를 당졌다 정면가다니까 왜왜왜 정면가보아 우리 한조 프레지즘 다 나가자 아이씨 아 부착이야 와 진짜 틀렸어 기다려 기다려 우리 아나 기다려야 돼 나 뒤잡았거든 아나 기다려갔다와 형들 키보도 지푸로 해 지푸로 확실히 장비 처음 사면 잘 맞는 느낌 있어 게임 잘 맞는데 뭐야 이거 티모논 왔어? 아나형 왔어? 왔어 왔어 가자 가자 나 뒤잡았어 뛰면 돼 오른쪽 아나에 있거든 아나 부터 아나 위치부터 오른쪽 아나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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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디 내가 볼게 아나 볼게 아나 볼게 아나 볼게 아나 볼게 아나 힐이야 아나 컷 아나 컷 디바필 디바필 카치이 반 공격 chlossen 원숭이 포커싱! 포커싱 맞춰야돼 형들! 오케이 트레이서 보자 트레이서 여캔 빠졌고 오케이 트레이서 보자 루시우 볼게 루시우 오케이 루시우 컷 겐지 겐티보자 겐지 스킬 없어 겐지 스킬 없어 안 알아 야 됐어 나도 같이 춤추자 춤추자 나 춤이 없다 내가 한 명 끊어줄게 뭐 끊어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나 불사신이야 알아볼 수 있어? 나 안 알아보러 갈게 형들 그래 내가 볼게 하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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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팅 맞춰 형들 타겟팅 포커싱! 오케이? 겐지 에피 겐지 에피 아 맞아 아깐 뒤에 니가 뭐야 뭐야 점진게 피어 백끼리 박도 백끼리 뭐야 뒤에 트레 뒤에 트레 뒤에 트레 하나필 뭐야 뭐야 이 새끼 뭐야 야 우리 아나 우리 아나 우리 아나 트레 트레 위에 2층에 오른쪽에 한쪽이 오른쪽에 아나 볼게 디바 3속 풀었다 트레 1필 나도 아나 볼게 아나 볼게 아나 봐봐 아나 컷 루시오 마울 루시오 마울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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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아 왜 밀지마 루시오 컷 겐지 에피야 겐지 에피야 디바 보자 디바 보자 앞에 안아 앞에 안아 설마는데 멜클이 언제 나와서 멜클이 씨발 묵쳐서 가자 묵쳐서 야 너 존나 불쌍해 빛이 있어 빛이 있어 마우스는 지구백 키보드는 지포로입니다 지금 아나야 아나야 위에 트레 있는데 중년 위에 아나님 윈 선 1ž jus 안배면 중년 아나 오른쪽 пол 바바 아나 오른쪽 пол 바바 아나 나무 아나 나무 아나 나무 맥크리 선로 빠졌다 위에 맥크리 봐봐 맥크리 오케이 됐어 가자 가자 가보자 윤지게지 한정은 뒤 트레 있다 조심해 한정은 뒤 트레 이렇게 아나 보자 아나 어디 있는데 아나 보자 아나 보자X3 아나 보러 가자 루시오카 루시오카 아나필 아나필 아나 아나 알아 알아 봐 거점에 알아보세요 필 얼마나 쭉 겐찐필 겐찐필 맥컬릅봐 맥컬릅부터 봐야돼 맥컬릅부터 봐야돼 맥컬릅부터 봐야돼 맥컬릅부터 루시옥 1필 루시옥 1필 루시옥 1필 루시옥 1필 오오 포커싱 맞춰 포커싱 디박 1필 디박 펑 원숭이 맞아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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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원숭이 타임 루시옥 1필 와우 개리에이천 트레이스 개리에이천 개잘맣는데 양쪽 상대 영 공수 변경 수비 준비하십시오 야 한조야 니가 그런말하면 안되지 흐흫 흐흫 아 너무 노골적인거 아니냐 흐흫 고수들은 키보드 상태가 다르다고 아 키보드 너무 이뻐 네온사이니 흐흫 소주밍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 겐지 믿어? 야 이러면 팔아뜨면 누가 보게 나보고 겐지랄 나보고 겐지랄 아니 아까부터 겐지 누가 계속 겐지 소리 지르잖아 아까부터 솔져해? 그래 마음대로 잘하는거해 원래 좋아서로 가면 안될까? 원망하지 않을게 아까 그대로 가면 안될까? 이미 늦었어 휘발 아무도 내 두꺼기로 하고 했어 쟤어게잘맞어 겐지 같은데 SJ resume ей 쉬고 잠깐 잠깐 모여봐AMA 모여봐 뭐 하지만 안돼 그래서 죽지말고 잘하 짜잔 어 오오오오오낭 키원윤 최근 NCT 야 포터 왜 여기다 깔아 좀 더 앞에다 깔지? 아 좁다 나이 매파이 근육치라고? 아이 근육치로 어디지? 다 근육이에요 저 거의 다 본데 에 돌진조합이야 돌진조합이야 토드비형은 그 포탑만 지키면 돼 최대한 아 존줬다 이거 존줬다 존줬다 혈빈 맞았다 야 내가 앞에서 막할게 앞에서 막할게 띄는거 다녀와 천천히 천천히 디바 디바 서트림 좋아 이거 아 나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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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걸 못 잡고 야 내가 쏠는데 저기 있지 야 쿠키 쿠키 먹어 쿠키 먹어 너무 멀리 던져서 솔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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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하나야 이거 먹어라 나 살려줘 솔져 살려 나 떨어졌어 솔져 살려 솔져 살려 솔져 살려 하나야 솔져 neurot 5000원 솔젓 소리가 안 나 청축의 배움 한자동 oration 조 Hook 조합 바꿔 좋아 종합받고 이제 막창 한조있다 한조 한조있다 짤리면 안돼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윗선 던졌는데 윗선 던졌다 한조 머리 조심해 쭉 빼기 조심해 오케이 하나컷 가자 한조컷 예상 한조 피해 한조 피해 한조 잡아야돼 저거 한조 피해냐 윗선형 점프를 어디로 하는거야 왜 욕을 하십니까 왜 욕을 하냐구요 나노솔저 갈게요 나노솔저 갈게요 나노솔저 갈게요 윗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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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피해 한조 피해 윗선형 Nations 윗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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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리자말고 쓰레해 쓰레해 야 우리 했던거에요 그냥 나 개잘하고 있는데? 일단 트레이드로 바꿔줄게 바꿀게 트레이드로 바꿀라구 디바 터뜨리고 잡지마 루시오필 루시오필 루시오카 알아볼게 고망가자 고망가자 응 고망가자 뭐야 저걸 죽인다고? 루시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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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서가 뭉쳐서 트레이드레어 캥 빠졌고 뭉쳐서 내가 비벼야 된다고? 야 한조 보호해주면 한조필 한조필 아나와 아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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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카 루시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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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섬 반피야 궁체아 궁체아 빨리 잡어 디바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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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성 잡자 이거 윗성 잡아야돼 나 앞에서 아 안되겠다 천천히 한 턴 말았다잉 백성 조심해 백성 그레아 그 뒤에 윗성 간다 괜찮아 내가 어글로 끌게 뒤에서 다가야됨 인스타 나 어글로 끌고있어 어글로 다 끌고있어 어글로 다 끌고있어 제발 으어어어억 어그로 3명! 어그로 3명 끌었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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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 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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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병! 그니까 개 잘해줬는데 와 개잘맞네 근데 어 느낌 좋다 키가 누가 문제야 형들 야 나 위사해 저 원래 키보드 이렇게 약간 그 45도 꺾고 예요 이게 편해 예전에는 이렇게 놓고 일자로 놓고 있는데 점점 점점 꺾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됐어 이게 뭔가 두판이였어 근데 아까 전에 비트 썼을 때 윈스턴 못 받았어 윈스턴 죽고 됐을걸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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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 비트 썼을 때 윈스턴 옆에 있는 거 맞거든 맞지 않은 스카이니스 죽었었는데 이기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한국적인 grandes 디바핀 나 힐 줄 수 있어? 기다려 아 찬다 아 찬다 아 찬다 에바 찬치 아 너무 하다 끝 한조 원채미야? 그러네 수고하세요 형 아 너무하네 와 한조 원채미 와 지금 샷발 개잘 맞는데 애들 쏘지 말게요 형 요즘에